그래서 이때 학원무를 하셔가지고 많은 학생분들이 카스 썰이라고 있어요. 아 나 이거 봤어요. 옛날에 엑소고라는 뭔가 이제 엑소 친구들이 있는 고등학교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상황극을 우리 엑소고를 사로잡는 6명인데 그러면은 김희선 우리를 모르다니 신기하다 쿠라메 쿠라메 정점 신기하다 하고 키 하나가 진짜 중요해요. 우리를 모르다니 신기하다 키 나 백현인데 키 엑소고 우리 6대 천왕 우리를 모르다니 정말 신기하다 너네 여기 그 엑소고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하면 여주 남주가 있잖아요. 근데 큰한 성신 김 씨를 붙이고 김여주 김남주 김여주의 모든 남주였어요. 지금 백현 씨가 과연 백현은 카스 썰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까 이번 주 목요일 5시에 공개됩니다. 미안해 믿지마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안 돼 읽지마 아니 읽어 아니 읽지 말라고 백현아 안 돼 아 아 아 아 아